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17원 50전 나도향 젊은 화가 A의 눈물의 한 방울 사랑하시는 C 선생님께 어린 심정에서 때없이 솟아오르는 끝없는 느낌의 한마디를 올린 아이다. 시간이란 시내가 흐르는 대로 우리 인생은 그 위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마음 아픈이나 가슴 쓰린이나 행복의 송가를 높이 외는이나 성공의 구가를 길게 부르짖는 사람이나 이 시간이란 시내에서 뱃놀이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편지를 선생님께 올리는 이 젊은 A도 시간이란 시내에 이려 편지를 띄워놓고 끝 모르는 폭으로 향하여 둥실둥실 떠갑니다. 어떠한 이는 쾌주하는 기선을 탔으며 어떠한 이는 높다란 돛을 달고 순풍에 밀려갑니다. 또 어떠한 이는 밑구멍 뚫어진 거룩배를 이리뒤둥 저리뒤둥 위태하게 젖고 갑니다. 또 어떠한 배에서는 하품하고 기지개 켜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어떠한 배에서는 장구를 두드리고 푸른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떠한 배에서는 불그레한 정화의 소곤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떠한 배에서는 여자의 애 끓는 울음소리가 납니다. 어떠한 배 속에서는 총루가 춤을 추고 어떠한 배 속에서는 노름꾼의 코 고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이 A에 탄 배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줄 아십니까? 때없는 우울과 비붕과 실망과 고통과 원망이 뭉텅이가 되고 덩어리가 되어 듣는 이의 귓구멍을 틀어막는 듯이 다만 띵하는 머리아픔이 있을 뿐이외다. 나와 같은 배를 뛰어 같은 자리를 지나가는 배가 몇백 몇천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서로 바라보며 기막혀 웃을 뿐이외다. 그리고 서로 눈물 지을 뿐이외다. 선생님, 이 배가 가기는 갑니다. 한 시간에 오리를 가거나 단일일을 가거나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그 배가 뒷걸음질 칠리는 없을 터이지요. 가기만 하는 배는 우리를 실어다 무엇을 하려 할까요? 흐르는 시간은 말이 없고 뜻이 없음에 다만 일정한 규칙대로 가기는 가겠으나 뜻없고 말 없는 시간이란 시내 위에 이 애인은 무슨 파문을 그려놓아야 할까요? 새벽설이 찬 바람에 차르럭 찰싹 뛰어노는 어여쁜 물결입니까? 아침 저녁 멀리 밀려왔다 멀리 밀려가는 밀물에 스르렁거리는 물결입니까? 초승달 가우뚜루막에 비친 푸르렀다 휘었다 하는 깜찍한 파문입니까? 어떻든 저는 무슨 파문이든지 그 시간이란 시내 위에 그려 놓아야 할 것이예다 하다 못하여 시커먼 물결위에 푸우하게 일어나는 거품일지라도 남겨놓고야 말 것이예다 선생님 그러나 그 파문을 그리려 하나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바람은 너무 강하고 몰려오는 물결은 너무 힘이 있습니다 인습이란 물결이 이 작은 편주를 몰아낼 때와 육박하는 환경의 모든 시커먼 물결이 가려고 하는 이 A라는 조그만 배를 집어삼키려 할 때 닻을 감으리야 노를 저으리야 가려고는 합니다마는 방향을 정하려 하나 팔에 힘이 약하고 가려고 하오나 나를 이끌어 나아가게 하는 힘있는 발동기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나 그뿐 그뿐입니까 어떠한 때는 폭우가 내리붙고 어떠한 때에는 광풍이 몰려와 간신히 대뚱거리는 이 작은 배를 사정없이 푸른 물결 속에 집어넣으려 합니다 선생님 그나 그뿐이 아니외다 어떠한 때는 어두운 밤이 됩니다 울멍줄멍하는 노안 파도가 다만 시커먼 암흑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하늘에서 희망의 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저쪽 어귀에 희미하게 비치는 깨알같은 등대에 깜빡거리는 불도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렵니다 약하고 힘없는 두 팔 두 다리로 저 보이지 않는 폭우를 향하여 형형색색의 파문을 그리면서 가기는 가렵니다 오늘의 그리어놓은 파문의 한 폭이 내일의 그릴 파문을 낳고 내일의 그리어놓은 파문의 한 폭이 모래에 그것을 낳아 저쪽 폭우에 이를 때에는 대양으로 나아가는 힘있는 여울 물결 위에 거룩하고 꽃다운 성공의 파문을 그리려 합니다 아 그때에는 암흑에 날 뛰는 미친 파도나 때없는 폭풍우나 밀려오는 인습의 물결이나 모든 환경의 그 모진 파도가 그 거룩하고 꽃다운 파문 하나는 지워버리지 못할 것이며 삼켜버리지 못할 것이요 이 작은 일려편주는 그때가 되어 바위에 부딪혀 깨어지거나 물결에 씻기어 사라지거나 저는 다만 죽어가는 목구멍 속으로라도 넘치는 환희와 북받치는 기쁨으로 영생의 노래를 부를 것이예에다 오늘은 웬일인지 일기가 전해보지 못하게 음침합니다 답답한 심사와 침울한 감정을 양기있고 청징하게 하려 애를 썼으나 그것은 실패하였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 저는 열두시가 되도록 습기찬 땅바닥에 누워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공상이 어떠한 때는 저를 웃기더니 어떠한 때는 울리더이다 저의 젊은 아내는 오색 종이로 바른 반지쩌구리를 옆에 놓고 별같은 두 눈을 깜빡거리며 저의 입고 나갈 두루마기 끈을 달고 있었나이다 저는 저의 아내를 볼 때마다 불쌍한 생각이 납니다 나이 젊은 아내의 고생 사리를 생각할 때마다 저의 심정은 웬일인지 쓰립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그 젊은 아내가 과연 저의 이상을 채우는 아내는 아니외다 사랑과 사랑이 결합하여 된 부부가 아니외다 자각있는 애인의 좋아있는 사랑은 아니외다 그는 무엇을 믿고서 나의 아내가 되었으며 무슨 각성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인과 애인이 서로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대담한 일이라면 애인도 아니요 애인도 아닌 이 두 사람에 서로 결합된 것도 위태하게도 대담한 것이외다 위태한 짓을 똑같이 한 이 애인은 불쌍한 용자이지만은 그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저의 젊은 아내도 어리석은 용자이외다 우리 두 사람이 과연 원만하게 사랑의 가락을 두 몸에 얽어놓았습니다 강대한 세력을 두 사람의 붉은 핏 속에 부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런 자식은 절더러 아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더러 엄마 합니다 엄마 아빠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알지도 못하게 저의 마음은 깨끗하여지며 어느 틈인지 따가운 귀여움이 저의 가슴을 채웁니다 어린애가 웃으면 저도 웃습니다 그러면 저의 아내도 웃습니다 저의 아내의 웃는 눈은 반드시 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철없는 아이가 지롱 부려 웃을 때는 저의 웃음과 저의 아내의 웃음소리는 보이지 않는 공중에서 서로 얼클어져 입을 맞춥니다 그때에는 모든 불행 모든 고통이 그 방 안에서 내쫓기어 버립니다 오늘도 남양한 창에는 햇볕이 따뜻하게 드는데 철없는 어린 자식은 방 한 귀퉁이에서 자막대기를 가지고 몽실몽실한 두 다리를 쭉 뻗고서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콧소리를 새근새근하며 장난을 하고 있을 때 답답한 감정이 공연히 저의 상을 찌푸리게 하였으나 근지러운 살과 부드러운 입김을 가진 저의 아내가 고요한 침묵을 가는 바늘로서 바느질 왠일인지 왠일인지 눈은 감고 저의 전신의 모든 관능은 힘을 잃은 것 같이 노곤하여 졌나이다 잠들지 않는 나의 정신은 혼농한 가운데 젖어 있을 때 그는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여보셔요 날이 점점 추워 오는데 월급 되거든 어린의 모자 하나 사오셔요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저는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화구도 살 것이 있고 책도 좀 사야 할 터인데 어린의 모자는 천천히 사지 하며 아내의 말에 공연한 심증이 났습니다 그 심증은 결코 아내의 말이 부당한 말이나 어린아이의 모자를 사다 주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압박을 당하여 오는 저는 돈이란 소리가 나올 때마다 싸우고 싸운 불평이 공연이 좋던 감정도 얼끌어뜨려 버립니다 저의 아내는 여러 번 그런 일을 말하면서도 저의 대답하지 않는 것이 무한한한 듯이 한참이나 아무 소리가 없다가 왠 남의 말에 대답이 없소 하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 대답이 없이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또다시 어린애 모자 하나 사다 주기가 무엇이 그리 어려워서 하더니 아무 소리도 없이 다 꿰맨 두루마기를 툭툭 털어 저의 누워있는 다리 위에 툭 던졌습니다 자막대를 가지고 장난하던 어린애는 모자 소리를 듣더니 떼떼 모자 어 엄마 하고 벙긋벙긋 웃으면서 저의 아내를 쳐다보며 달려듭니다 이것을 본 저의 아내는 토라졌던 얼굴을 다시 고치었는지 글쎄 이것 좀 보시우 모자 모자 하는 구려 하며 아무 말 없이 두 눈 위에 팔을 얹고 누워있는 저의 가슴을 가만히 연하고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저의 아내의 매끈매끈한 손가락이 저의 옷 위에서 꼼지락 거릴 때 저의 피부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은 무엇에 취한 듯한 감각을 저의 핏결 속에 전하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다만 왜 이래 귀찮아 하고 팔꿈치로 아내의 손을 툭 치며 다시 돌아누웠습니다 제가 본래의 신경질임을 아는 저의 아내는 조금 더 노여워하는 기색이 없이 다만 생글 웃으면서 가장 노한 듯이 그만두고 그만두구려 어서 옷이나 입고 나가요 대낮에 드러누워 있는 것이 갑갑해 못 견디겠구려 하는 목소리는 웬일인지 마음 약한 저의 거짓 노여워함을 오래가게는 못하였습니다 저는 다만 벌떡 일어나며 아내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고 아유 그 등살에 누워있을 수가 있어야지 두루마기 어째소 하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빙글에 웃었습니다 저의 아내도 웃음이 떠도는 얼굴에 거짓 노여움을 섞으면서 그것 아니고 무엇이요 하며 방바닥에 놓여있는 저의 두루마기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다만 무한한 가운데도 우스운 생각이 나서 아무 말없이 두루마기를 입고 지금 몇시나 되었을 꼬 하며 혼잣말을 하고는 모자를 씹었었습니다 저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젊은 아내와 정에게 온 싸움을 하고 나온 저의 마음은 바깥에 나와서 비로소 그 시간에 일어난 역사가 그립고 애착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새로운 공기와 푸른 하늘이 공연이 센티멘탈한 심정을 녹이며 부드럽게 하여질 때 웬일인지 반웃음과 반 노여움을 섞은 저의 아내의 얼굴과 그의 표정이 말할 수 없이 저의 마음을 맥취케 하였습니다 저는 저는 저의 친구를 찾아 MW사로 향하여 오면서 생각하는 것은 저의 아내뿐 이었으며 그 아내가 청하던 어린 자식의 새 모자 였습니다 저는 월급을 타거든 모자를 사다 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마음을 기꺼없게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어머니 된 젊은 아내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리라 하였습니다 MW사 에 왔습니다 DHWC는 서로 바라보며 무슨 걱정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그 넓지 못한 방 안에서는 검푸른 근심의 그늘이 오락가락 하였습니다 저는 웬일들이야 무슨 걱정 들었나 하였습니다 얼굴 검은 DH는 그렇지 않아도 자네를 기다렸네 그런 게 아니라 N씨의 아내가 알른다는 기별이 왔는데 본래 구체한 그 사람이 어떻게 근심을 하겠나 그래서 오늘 N씨의 집까지 가볼까 하고 자네를 기다리던 터인데 뭐 N씨의 아내가 그래 그거 안 되었네 그려 그러면 언제 가려나 차비들은 준비되었나 그것은 내가 준비하였어 그러면 가보세요 그려 저는 다만 친구의 불쌍한 처지에 동정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N씨의 집은 시골입니다 더구나 한적한 촌입니다 그의 생활은 부유롭지 못하고 빈곤합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손으로 농사를 지읍니다 아침에 괭이 메고 논으로 갑니다 저녁이면 시름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는 깜빡깜빡하는 유경 밑에 깨알같은 책을 봅니다 그리고 시를 씁니다 그의 시는 선생님도 보신 바가 있겠지요 만은 참으로 완벽을 이룬 것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N씨의 한적한 생활을 부러워합니다 조금도 불평없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의 굳은 신앙 아래 살아가는 것을 저는 부러워합니다 저는 그의 눈물을 못 보았습니다 그는 한숨이 저의 귀를 서늘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선생님 사람의 눈물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 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요 만일 참으로 그 눈물이 눈물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눈물이 참 눈물이겠지요 오늘 저녁 위에다 저희 세 사람은 N씨가 사는 시골에 왔습니다 정거장에서 심리를 걸어 들어올지 저희 세 사람은 참으로 공통된 의식 공통된 감정을 머릿속과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작은 별들은 옛날에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엠으로 인도한 듯이 우리를 보고서 재롱부려 깜빡거립니다 다닥다닥한 좀생이는 간지러운 듯이 옹기종기합니다 밤은 어둡고 길은 험하오나 저희를 이끌어가는 그 무슨 세력의 선이 끝나는 저편에는 반정이라는 낙원이 있습니다 동지라는 그리운 에덴이 있습니다 말이 없고 소리가 없이 걸어가는 우리 세 사람은 다만 쓸쓸하고 적막하고 심심하고 몸이 담담한 N씨의 집을 찾아가면서도 우리의 끓는 피와 타는 정렬은 그 찾아가는 한적한 농촌을 싸고 도는 가만한 공기를 꽃답고 찬란하게 그려놓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N씨의 집에 다다랐을 때가 되었습니다 초가집 가장자리를 싸고 도는 암흑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N씨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N씨 하고 반가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본 N씨는 다만 아무 대답 없이 파리한 두 손을 내밀며 어떻게들 이렇게 내려왔나 힘없는 말소리에 철양한 기운이 도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세 사람 마음속에는 N씨의 말소리를 들을 때 그 무슨 애매한 의식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애가 마음 아프고 가슴절인 그 무슨 노래를 듣는 듯이 N씨의 목소리에서는 푸른 기운이 돌았습니다 N씨는 N씨는 말이 없이 다만 번갈아 가며 우리 세 사람의 손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아내는 30분 전에 영원한 해결의 나라로 갔네 하였습니다 N씨의 눈에서는 여태까지 보지 못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N씨의 가슴은 A이고 붉은피는 식고 에탄의 결정인 뜨거운 눈물은 다만 차디찬 옷깃을 적시고 시름 없이 식어버리더이다 그 누가 말한 바와 같이 하늘에는 별이 있습니다 땅에는 꽃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진주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뜨겁게 반짝이는 눈물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보고 울지 않는 이가 있고 누가 이 꼴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있을까요 우리 세 사람은 한참이나 선체로 울었습니다 친한 친구 사랑하는 동지자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간 것을 보았을 때 새삼스럽게 우리 인생의 모든 비애가 심약한 우리들을 울리었습니다 오래 배웁지를 못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N씨의 집에 있었습니다 N씨의 아내의 장례는 저희가 시골에 간지 이틀 뒤였습니다 초가을은 으스스하였습니다 나뭇잎은 시체를 담은 상여 위에서 시들어가는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상여꾼들의 목 느려 부르는 구슬픈 구간은 길고 느리게 공동묘지로 향하는 산고개를 넘어가더이다 N씨의 아내는 영원히 갔습니다 동리를 거치고 산모룽이를 지나서 영원히 갔습니다 그러나 N씨의 머릿속에서 끝없이 울고 있을 그의 환영은 길고 긴 세월을 두고 우리 N씨를 얼마나 울릴까요 회고의 기억 속에서 시들스럽게 춤추는 그의 그림자는 몇 번이나 N씨의 두 눈을 감개무량하게 하겠습니까 새벽 서리 차디 찬밤 초승달 갸우뜨름한 저녁에 애타는 옛 기억 마음 아픈 옛 생각은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 우리 N씨를 울릴까요 제가 N씨의 아내의 장례에 참여했을 때는 저도 또한 죽음과 생의 경계선에 서 있는 듯 하였습니다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살았다 함은 육체의 혈액이 돌고 모든 것을 의식하고 모든 것을 감각한다 함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관능이 육체의 썩어짐과 함께 그 활동을 잃어버린다 함입니까 저는 무한한 비해를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시골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일기가 청명하더이다 가냘프고 달콤한 공기가 저의 콧속을 통하여 쉴 새 없이 벌룩거리는 뱃속으로 지나 들어갈 때 어제까지는 시들은 듯한 저의 혈액은 정해진 듯 하더이다 낭망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낭망을 염려하는 저는 쉬지 않고 꽃다운 희망으로 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윽한 버별 속에서 브러쉬와 조색판을 움직일 때 저는 살았으며 생의 진실을 맛보았습니다 다만 제가 팔레트판을 들고 캔버스를 격하여 앉았을 때가 저의 참생이었습니다 낭망이라는 모토를 가진 그림을 그리면서 무한한 장례와 끝없는 유열이 있었습니다 애인의 손을 잡고 그의 귀 밑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자기의 흉중을 하소연할 때와 같이 정결하고 달콤한 맛이 저의 전신을 물들였습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정신이 청정하였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자극이 적은 향토에서 농가달기 인지 알 수 없으나 어떻든 하나한 정신으로 노곤한 안일 속에 오늘 하루를 지내었습니다 그러나 안일에도 권태가 있고 법열도 깨일 데가 없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권태는 정신까지 권태하게 하더이다 또다시 법열까지 깨뜨려 버리더이다 저는 기지개 한 번 하고 팔레트 판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캔버스를 집어치우고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 시계는 두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시간의 여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태를 녹이기 위하여 S5의 집으로 가려 하였습니다 S5는 불쌍한 여성 위에다 한 다리가 없는 불구자 위에다 나이는 20세 위에다 그는 한쪽 없는 다리를 끌면서 추우나 더우나 학교에 일을 십여 년 이나 다녔습니다 제가 중학교 4년 급 다닐 때 날마다 아침이면 같은 길모퉁이에서 만나는 것이 연이 되어 그와 사귀게 되어 지금까지 3년 동안을 지내왔습니다 그에게는 나이 늙은 어머니 한 분 밖에는 없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학교에 가고 올 때에는 그는 반드시 자기 딸의 학교에 가고 학교에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렸다 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이유 없이 늦게 돌아오게 되면 그의 늙은 어머니는 반드시 학교 문 앞까지 와서 자기의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합니다 선생님 불구자의 모녀의 생활은 참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게 불쌍하고 참담합니다 그의 물질적 생활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합니다 그는 남의 집 겹방에서 바느질품으로 그날그날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불쌍한 불구자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들어서며 기침을 두어번 하였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 전에는 반드시 반가위 맞아주던 그 불구의 여성 오늘은 그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간에 들어선 저의 마음은 저녁날에 산골짜기를 헤매는 듯이 휘이하였습니다 가련한 불구의 여성이 나를 맞아주지 않는 것이 저의 마음을 울게 하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기침을 하고 구멍이 뚫어지고 문풍지가 펄럭펄럭 하는 방문을 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숭숭 뚫어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구인 여성 모녀의 울음소리는 저의 감정을 연민의 정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다만 망연하게 아무 말 없이 서있었습니다 말 없이 서있는 저의 주인은 나른한 공기가 불구자의 어머니와 불구인 여성의 울음소리를 싣고서 시들어지는 듯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문이 열리더니 나오는 사람은 그의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오셨습니까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하며 돌아서서 코를 풀었습니다 저는 무엇이라 물어볼 말도 없거니와 또다시 말할 것도 없어 다만 예 SO는 있나요 하며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SO의 어머니는 예 있어요 하며 방 안을 들여다보며 예 선생님 오셨다 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SO가 돌아앉아 여태껏 울고 있는지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다만 치맛끈으로 눈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온 것을 보고서는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몸을 들어 돌아앉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맑았게 피가 오른 두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눈을 방바닥으로 향하였습니다 저는 들어가기를 주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구두 끈을 끄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마루 끝에 놓여있던 SO의 다리를 대신하는 나무다리가 저의 발길에 채여 덜컥 하더이다 저는 그때 근지럽고 누가 옆에서 애비하고 징그러운 것을 저의 목에다 던져주는 듯이 진저리를 치는 듯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SO는 오늘은 시간이 없으셔요 하며 다른 때와 다르게 유심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따가 4시에나 시간이 있으니까요 잠깐 다녀가려고 왔어요 자리를 정하고 앉았습니다 대개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까 저는 그의 운 이유를 알아보려 하였으나 그는 다만 아니에요 하고 부끄러움을 타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또다시 무엇이라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다만 사면만 돌아다보며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SO는 한참이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반쯤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하고 저를 부르더니 또다시 아무 말이 없이 한참이나 꼼지락 꼼지락 하는 손가락만 바라보다가 저의 네 하는 대답을 재촉하는 듯이 또다시 선생님 하였습니다 저는 네 하고 그의 구부린 머리에 까만 머리털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병신입니다 하더니 여태까지 참았던 눈물이 또다시 떨어져 방바닥 위로 시름없이 굴렀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저는 병신인데요 하고 힘있는 어조로 또다시 한 말을 거푸하더니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러져 울면서 목맨 소리로 병신인 저도 피가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뜨거운 눈물과 새빨간 정열이 있습니다 그러하나 불쌍한 저는 그 눈물을 가지고 혼자 운하 그 눈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며 그 정열을 혼자 태웠으나 그것을 받아주는 이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구덩이에 틀어박으려 할 뿐이에요 하며 느껴가며 울었습니다 저를 A씨는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만약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면 이 저의 마음까지 알아주셔요 하고 애소하듯이 저의 무릎에 엎디어 울었습니다 선생님 누가 이 말을 듣고 울지 않는 자가 있으며 누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저는 그만 애소를 껴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애소씨 울지 마셔요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참으로 동정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 없는 불구자인 저를 길이길이 사랑하여 주시겠어요 이 말을 들은 저는 다만 네? 하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것은 저의 나이 젊은 아내였습니다 자막대기 가지고 놀고 있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애소는 네 A씨 대답을 하여 주셔요 하고 저를 애소하는 두 눈에 방울방울 눈물을 괴고서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애소 를 저는 참으로 불쌍히 여깁니다 참으로 동정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가 속 태울 때에는 나도 속을 태우려 합니다 하늘 아래 지구 한 점 위에서 꼼지락 거리는 이 병신 애소 를 저는 힘껏 붙잡고 울더라도 시원치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그 찰나 사이에 벌써 사랑이라는 것이 간 것이 아닐까요 그의 손을 잡고 따라서 같이 우는 것이 벌써 사랑이 아니었을 까요 그러나 이 불구의 여성은 저를 사랑하려 합니다마는 저는 여성의 사랑을 얻고서 도리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을 물리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불구의 여성의 뜨거운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외다 선생님 육체의 불구자는 그 불구를 동정한 저로 말미암아 사랑의 불구자가 될 줄이야 꿈에나 알았사오리까 사랑은 고든 것이오 굽은 것 아니니 저는 벌써 그 고든 길 위에선 사람위에다 저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바가 아니었나이다 그러면 저는 저의 아내에게로 향하는 꼿꼿한 사랑을 일부로 꺾어 이 불구의 여성을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불구의 여성이 불구의 여성이므로 그를 동정하는 동시에 저의 사랑을 불구가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구자의 눈물은 그 눈물이 저의 무릎 위에 떨어지는 때부터 아니올시다 그의 사랑이 저에게로 향할 때부터 벌써 그의 가슴에 어려있는 사랑을 불구자 되게 하였습니다 그는 한 달이 없는 것과 같이 그의 사랑은 한쪽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SOC 울지 마셔요 저의 가슴은 SOC의 눈물로 인하여 녹아버리듯 하회다 SOC의 눈물방울이 저의 마음 위에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질 때마다 그 무슨 화살을 꿰뚫는 듯이 아프고 쓰립니다 할 뿐이었습니다 A씨 저는 다만 A씨 한 분이 저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실 줄 알았는데요 하는 SO는 그 무슨 대답을 기다리는 듯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만 그만 우셔요 자 일어나셔요 하고 가리지 못한 눈물을 씻을 뿐이었나 이다 저는 어젠 날까지 많은 여성의 사랑을 받는 자를 행복자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불그자의 하소연을 들을 때 비로소 정의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한 개의 사랑을 두 군데로 찢으려 할 때 그 아픔을 알았었습니다 그 쓰림을 알았습니다 한 개인 사랑을 가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여러 사랑을 받는 것에 그 가슴 저리고 불행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그자는 더욱 불그자가 되어 갈 터이지요 낭만과 원한의 시면에서 하늘을 우러러 그의 불행을 부르지질 터이지요 그 부르지즘의 애처로운 소리는 저의 피를 얼마나 식힐까요 그 소리는 영원까지 저의 피를 얼마나 식힐까요 그 소리는 영원까지 저의 규밑에서 슬피 울터이지요 선생님 저는 이 참으로 사랑하는 여성의 사랑을 매정하게 물리쳐야 할 것입니까 영원토록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까 불쌍한 자의 울음을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까 불구자의 애소하는 눈물을 저의 가슴에 파묻히도록 안아야 할 것입니까 저는 다만 기로에 방황하며 약한 심정을 정하지 못하고 헤맬 뿐이외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소씨의 말씀에 그렇게 속히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대답을 하여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천천히 해드리지요 하는 묻고 대답하는 말이 우리 두 사람 가운데 교환되었습니다 애소는 의심하는 듯이 그러면 저를 절대로 사랑하여 주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애씨의 가슴에는 저를 위하여서는 절대의 사랑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하며 원망하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참으로 저에게 절대의 사랑이 그때 있었습니까 참으로 없었습니다 절대의 동정과 연미는 있었을 는지 알 수 없어도 절대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타산이 있었으면 주저가 많았습니다 어떠한 때에는 불구자라는 근지러운 대명사가 진절이 치게까지 하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는 저를 보던 애소는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영원토록 불구자 이외다 한 귀퉁이가 잊으러진 사랑의 소유자 이외다 그뿐 아니라 저는 하더니 단념과 원망이 엉킨 두 눈에는 어리석은 눈물이 어느 틈에 말라버리고 냉소와 저주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저는 어쩐지 마음이 으스스차고 몸이 달달 떨리는 듯하여 그의 눈물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단념과 원망과 냉소와 저주가 맺힌 듯한 표정을 볼 때 저는 또다시 그의 마음을 풀어뜨리고 힘없고 연하게 울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SOC 하고 그의 손을 잡으며 저는 영원토록 SOC를 잊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는 네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도 눈을 감을 때까지는 A씨를 잊지 못하겠지요 할 뿐이었습니다 SO의 집에서 나온 저는 학교를 향하여 갔었습니다 아직까지 청징하던 심신은 웬일인지 불구인 여성의 집을 다녀 나온 후부터는 흐릿하고 몽롱할 뿐만 아니라 침울하고 센티멘털로 변하였습니다 저는 학교에 를 갑니다 한 시간의 도화를 가르치기 위안보다도 그 보수를 바라고 갑니다 세상에 제일 불행한 범죄가 있다 하면 아마 이와 같은 자이겠지요 뜻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지 않은 짓을 한 뭉치의 밥덩어리와 김치 몇 쪽에 충복할 식물을 위하여 알면서 행한다 하면 죄인 줄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도적한 기안에 쪼들린 자와 얼마나 나을 것이 있겠습니까 남의 물건을 도적한 자의 양심이 떨린다 하면 그만큼 비례한 저의 양심도 떨리었을 것이며 박두하는 기안에 못 이겨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한 사람의 생을 갈구한 것을 동정한 것이라 하면 생명을 잊기 위하여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이 A라는 화가도 또한 동정을 구할 수가 있을 것 이른 지요 저는 학교 정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마침 M교주가 학교를 다녀가는 길인지 자동차에 오르려 할 때 였습니다 그때 그 간사한 이 선생은 교주의 팔을 부축하여 자동차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옆에서 웃는 것을 보는 박 선생은 왜 웃으시오 하며 눈을 흘기더니 그게 무슨 무례한 짓이오 하도 이다 저는 또다시 한 번 껄껄 웃으며 박 인형은 인형은 인형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인형을 부축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서는 나는 아니 웃을 수가 없지요 하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금음 날 위에다 월급 타는 날 위에다 사무실에 들어선 저는 다만 보이는 것이 회계의 동정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쓸 국리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린애 모자를 하나 사다 주고 사랑하는 아내의 목도리를 하나 사줘야 하겠다 하였습니다 25원이라는 월급을 기다리는 저의 마음은 웬일인지 씁쓸하고도 저의 몸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심증이 났습니다 교실에 들어가 본필을 들고서 칠판 위에 그림을 그릴 때에는 모든 학생들까지 밉살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저의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준 듯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에 없는 한 시간을 아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해오라 한 날 이었습니다 그 40명 학생 중에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이 다섯이 있었습니다 그중 나이 적고 옷을 헐벗은 학생은 제가 왜 숙제를 안 해왔소 할 때 그는 다만 아무 말 없이 한참이나 있더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자꾸자꾸 울고 섰을 뿐이었습니다 다른의 학생은 여러가지 핑계로서 선생인 저를 속이려 하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 흘리는 학생을 바라보고 또다시 다 뚫어진 양말을 볼 때 어쩐지 치근한 생각이 나서 왜 대답은 아니하고 울기만 하시오 하며 그의 어깨에 팔을 대니 선생인 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것이 더욱 그의 감정을 늦으러지게 하였던지 더욱 느끼어 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는 북받치는 울음소리에 함께 집에서는 돈이 없다고 도화지를 사주지 않아요 하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학생을 벌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다만 창연한 두 눈으로 그 어린 학생을 바라보며 여보시오 참 마음만 가지면 그만이야요 나는 당신의 그림 그려오지 않은 것을 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참 성의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책하려 함이었소 당신의 눈물 한 방울은 오늘 그려오지 못한 그 그림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오 하였습니다 하악구 사무실로 왔습니다 회계는 나를 보더니 아주 은근한 듯이 에이 선생님 이리로 좀 오십시오 하고 자기 곁으로 부르더니 봉투에 집어넣은 월급을 저의 손에 쥐어주면서 담배값이나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는 것이 어쩐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하고 그대로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다 넣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 가느라고 회색의 저녁빛이 온 시가를 싸고 도는데 저는 학교 문 밖에 나와서야 그 봉투를 다시 끄집어내어 그 속에 있는 돈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십칠원 오십전 십칠원 오십전 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멈칫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어째 십칠원 오십전만 되나 하고 한참이나 의아하여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득 생각나는 것은 N씨의 집 갔었던 것이 왜다 안에 잃은 친후를 찾아갔던 일주일간의 노력의 대가는 학교에서는 제하여졌습니다 선생님 저의 손에는 십칠원 오십전 이 있습니다 일개월 노력한 대가는 십칠원 오십전 위에다 불쌍한 젊은 화가의 양심을 부끄럽게 한 대가가 십칠원 오십전 위에다 저는 하는 수 없었습니다 회색 봉투에 집어넣은 그 돈을 들고 SO집까지 무의식 중에 왔습니다 하늘의 구름장 사이로는 가리였다 보였다 하는 작은 별들이 이 우스운 젊은 애일을 비웃는 듯이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색의 감정이 공연이 저의 마음을 울분하고 원망스럽게 하였습니다 SO의 집에는 무엇 하러 왔을까요 그것은 저도 알지 못 하였습니다 문간에 와서야 내가 무엇하러 여기를 왔나 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슴에서 때없이 울고 있는 그 무슨 하모니는 저의 발을 SO의 집 안으로 끌어들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전과 같이 서슴지 않고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만 문으로 흘러나오는 무거운 공기는 급히 흐르는 시냇물 같이 저의 가슴으로 몰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다만 문간에 서서 도둑놈 같이 문 안을 엿듣고 망설였습니다 선생님 사랑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할 적에는 서슴지 않고 아무 불안도 없이 다니던 제가 오늘은 어찌하여 죄지은 자 모양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였으며 가슴이 거북하였을까요 죄악이 아닌 사랑을 주려 하는데 저는 가슴이 떨림을 깨달았으며 잘못이 아닌 사랑을 준다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저는 10분 동안이나 서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불구자 모녀의 울음소리는 그 전보다 더 저의 마음을 훓는 듯 하고 쪼개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애를 저의 가슴 위에 실어놓은 듯이 무겁게 슬펐습니다 그러나 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1개월 노력의 대가인 17원 50전이 저를 울분하게 하였으미 공연이 저의 눈물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이나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로 분명치 못하게 들리는 것은 SO야 이제는 그만 한길 귀신이 되었구나 하고 실이 얼어붙은 듯한 불쌍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눈물을 알았습니다 불구자의 모녀는 몸을 담을 집이 없습니다 그는 오늘의 몇 푼 안 되는 세전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내어 쫓깁니다 창밖에서 듣고 있는 이 애의 주머니에는 17원 50전이 있습니다 이 애는 그래도 한길에서 방황하지는 않겠지요 저는 그 주머니에 17원 50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봉투에 A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 찰락안에 절대의 동정이 제 가슴 속에서 약동하였습니다 저의 피를 뜨겁게 힘있게 끓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문을 소리 없이 가만히 열고 가만히 마루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절도와 같이 그 문을 떨리는 다리로 얼른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의 집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겠지요 어린 자식은 아버지 오면 떼떼 모자를 사다 준다고 몽실몽실한 손을 고개에 괴고 이 젊은 아버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터이지요 그러나 월급날인 오늘의 저의 주머니는 벌써 한입도 없는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저의 들어가는 대문소리를 듣고 다른 날보다 더 반가워 맞아주는 젊은 아내에게 그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어린 자식의 기뻐뛰는 마음을 도리어 풀이 죽게 할 뿐이겠지요 그러하오나 어둠 속으로 파고들어가듯이 암흑한 동일을 걸어가는 이 A의 마음은 웬일인지 만족한 기꺼움이 있었으며 싱싱한 생의 약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MW사로 왔습니다 거기에는 DH와 WC가 웅크리고 앉아서 무슨 책을 보고 있더니 저를 보고서 어떻게 되었나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월급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벗고 구두 끈을 끌으면서 기가 막힌 듯이 씁쓸이 웃으면서 나의 1개월 동안 대가는 참으로 값이 있게 써버렸네 하였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